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천당제약이 아주 좀 재밌는 기사들도 나오고 기자분도 좀 유명하신 분이죠. 네 어쨌든 일단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자분이 예전에 박셀바이오 작살내시고 압타바이오 작살내신 기자분입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뭐 사실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 가계약 공시 정정 논란 거래소 공시기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변동성 위험 큰 가계약 그러니까 가계약으로 이거 아직 그러니까 본계약 아닌데 이거 공시 약간 뭐 다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해가지고 괜히 투자자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예요. 지금 골자는. 그래서 쭉 보면 삼천당제약이 텀씻 공시 정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을 공시한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근데 분명히 회사에서는 구속력이 있다고 말을 했었죠. 쭉 보면은 이런 거래소도 문제다. 지금 광역 어그로를 좀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이 바인딩 텀씨 체결 공시에 대해서 정정 공시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거죠. 임상 종료보고서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본계약 예상 시기 변경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어서 1월에 우리가 이거 내보낼 거야 라고 했는데 이 1월이 혹시 뭐 딜레이 될 수도 있어라는 것을 공시에 안 써놨다 이거예요. 안 쓸 수도 있지 않나? 모든 계약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걸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에요. 더 볼게요. 삼천당제약이 맺은 텀씻의 법적 구속력 여부도 논란이다 라고 합니다. 삼천당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텀씻이라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 텀씻도 해지 통보를 받더라도 위약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건 좀 팩트체크가 필요해요. 이건 좀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지 이게 맞으면은 진짜 삼천당제약이 맺었던 텀씻 자체가 MOU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팩트체크가 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지 조건이 다 들어가 있다. 일방적 해지에 대한 위약금 사항은 없다. 하지만 공시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사실 바이오 기사에서 뭐가 딜레이 되는 건요. 여러분들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원투데이 있는 일들이 사실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다 싸잡아서 다 개박살 나야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어가지고 저는 딴지 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기자분이 팩트체크한 대로 이 이번 삼천당제약이 맺은 텀씻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삼천당제약이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천당제약에 가계약을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가계약은 언제나 빠그라질 수 있지. 그런데 삼천당제약에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건 좀 문제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따질 수 있죠. 사실 그리고 본기사의 시간대를 보면요. 어제 3시입니다. 보시면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예요? 9월 3월 9일 3시 5분입니다. 웃기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골자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삼천당제약의 스케줄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아일리아 CSR 보고서 공시 이거 지금 주담통하신 분이 3월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거를 받은 그렇다라고 저한테 말씀 주셔가지고 3월 얘기하고 있고 아일리아 유럽하고 캐나다 계약도 역시 CSR 이후에 나와 있고 경구용 인슐린 4월에 업데이트 됩니다. 상반기 내에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다 근데 이거에 대한 노이즈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막 걸고 넘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삼천당제약 입장에서 삼천당제약 측에서 팩트체크만 잘 해주면 아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다라는 것만 체크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삼천당제약이 그거 안 해준다? 그거는 좀 따져야죠. 그거는 좀 따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바이오에 하루하도 당해보신 분들은 어 뭐 그런 뭐 법적 구속력 이런 것들 다 따집니다. 왜냐면은 단순 가계약은 언제든지 빠그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이거는 피해를 주는 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재료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노이즈가 걸린 거죠. 뭐 기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죠? 기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팩트체크도 분명히 아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 기자분께서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아 사실 그거는 맞다 혹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는 삼천당제약이 빨리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삼천당제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해명 공시를 잘 내는 회사예요. 빠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주말이 됐든 오늘이 됐든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는 일단 차트는 재료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예. 차트상으로는 지금 지지 반등 구간에서 딱 멈춰준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명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도 집중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뭐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에 보고 계신 보고 계신 영상에 뭐가 있다? 댓글에 뭐가 있습니까?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채널 링크가 있고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삼천당제약이다. 삼천당제약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도주 체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죠? 그럼 이 카톡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삼천당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요일날 링크 다 보내드립니다. 일요일날 링크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셔야 된다? 채널 추가하시고 삼천당제약이라고 남겨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끝나는 금요일날 이런 약간 찝찝한 얘기가 나와서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저 역시 실시간으로 피드백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체험 때도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체험 신청 많이 해주시고 주말은 토요일은 푹 쉬시고 제가 일요일날 링크 보내드리니까 일요일날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전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